한국현대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배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방송은 박세기를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명기입니다. 네 어느덧 12월이 시작이 됐어요. 네 12월이 되자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듯 몹시 추워졌네요. 네 어제는 또 폭설이 내리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거의 체감온도가 서울기온 영하 14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늦잠을 자서 영하 14도는 겪지 못했습니다. 오늘 출근하시느라 또 퇴근길 굉장히 추울텐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제 12월에 또 알아둬야 할 오늘의 역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역사 1948년 12월 1일 방송하는 날인 12월 2일이니까 어제죠. 네 국가보안법이 공포되어 있습니다. 아 이날 바로 국가보안법이 원래는 일본 일제시대에 있었던 법이? 그렇죠. 일제시대 때 일제에 저항하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 가두기 위한 치안유지법으로부터 거의 이름만 바꾸어서 나와 있죠. 여기에는 또 예비검속이라는 게 있고요. 예비검속이라고 하는 건 검사나 판사의 영장 없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제도죠. 그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약법은 철폐에 대해야겠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네. 우리 일진회 아시죠? 친일에 앞장섰던 단체. 네. 1909년 12월 3일 일진회가 일진회 회장이 이용구죠. 민족반역자 매국노 임시비상총회를 열고 한일합방 건의 성명을 채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아 12월 3일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12월 4일 날 일진회 회장 이용구가 황제, 순종황제죠. 그 다음에 또 조선통감, 그 다음에 또 이완용에게 합방 상주문과 청원서를 제출한 날. 네. 그러니까 일제의 대한제국을 통째로 넘기기 위한 요식행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 참 그렇군요. 이게 이제 한일합방을 정말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청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일종의 절차였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냥 밀어붙였던 거잖아요. 황제가 뭐 어떻게 거부할 권한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이완용의 비서였던, 개인 비서였던 원래 일진회 간부였었는데요. 일진회가 이완용하고 조금 사이가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또 이완용은 이토 히로브미랑 붙었고요. 그 다음에 일진회의 송병준 같은 사람은 일본 군부 세력, 육군성 세력하고 붙은 거예요. 아 거기도 또 권력이. 그렇죠. 권력 다툼이 있었군요. 네. 그때 그 이인직이 판단을 잘한 거죠. 개인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이완용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과 이완용을 대신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협상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귀족 자기를 받는다거나 고위 간직이라든가 은사금이라든가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어떤 것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 알고 계신 사실이기도 하지만 국민 매국노 이완용은 일본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국비 유학 고종황제의 은혜를 입고 국비 장학금을 받고 일본 유학을 했던 이인직이 이완용을 대신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 협상이 임했었던 거고요. 그러므로 이제 이인직은 승승장구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인직이 그쪽으로 붙지 않았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대단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친일파들이 보통 그래요. 내가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이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겠느냐. 그렇군요. 이런 논리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안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씩 조금이라도 늦춰졌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12월 8일의 역사를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41년 12월 8일 일본군이 진주만을 기습한 날입니다. 영화 진주만에도 나왔던? 그렇죠. 이게 바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날이기도 하고요. 1982년에 오송해 사건. 전두환 정권 시절이죠. 오송해 사건이라고 하는 간첩 조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월 8일인가요? 전라북도 군산제일고등학교의 전현직 교사 9명이 9명을 빨갱이다. 내라는 모 세력이다. 이적단체다라고 해서 간첩으로 몰아서 고속한 사건이고요.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체제 전복을. 체제 전복을. 참 거의 우리 광복 이후로 2014년, 현재 2014년 말까지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레파토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도 무지막지한 고문이 자행되어 있었고요. 여기에 나온 불고지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불고지죄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사람이 간첩 행위를 하고 국가에 아주 나쁜 짓을, 몹쓸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제 죄가 되는 거죠. 불고지죄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무죄 판결을 받긴 했나요? 네.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고문당했다고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피고인 중에서 3명이 실형을 받게 되고요. 6명은 선고 유예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석방된 교사들은 선고 유예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를 하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광주 고법은 잘못을 뉘추기는커녕 오히려 변명만 한다면서 오히려 형량을 대폭 늘려서 그래서 선고 유예로 석방되었던 6명도 같이 다 실형을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가 사건 발생 16년이 지나서 2008년 11월 25일 관련자들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고요. 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요. 대법원은 150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150억을 배상하면 뭘 하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16년이란 시간 동안 빨갱이 그리고 빨갱이 가족들 이런 식으로 낙인 찍혀서 그야말로 외톨이처럼 사셔야 했을 텐데요. 그렇죠. 이게 바로 분단의 상처가 여기까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이번에 말씀해 주신 오송회 사건도 그렇고 영화 변호인의 기본이 되었던 불임 사건도 그렇고 수십 년이 지나서 현재 와서야 무죄 판결이 받고 있고 한데요. 여전히 그런데 이런 간첩 사건들이 거의 흡사한 도풀갱어처럼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북한에 다녀와서 기행문을 쓰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신은미 선생인가요? 그분의 이런 발언들도 종북이다. 북한 찬양이다. 이렇게 몰기도 하고 지금도 여러 신문지상이라든가 언론 매체를 보면 여러 가지 조작된 사건. 그렇죠. 심각한 왜곡. 간첩을 조작하려다가 또 들통이 나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무고함이 잘못 없음이 밝혀진다 한들. 네. 오히려 또 그런 것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붙던 언론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미래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를 그리고 과거를 바로 보고 그런 것들을 진실을 지키기 위한 노력, 정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아까 이야기하신 12월 1일이 또 국가보안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날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상당히 또 의미 깊게 느껴지네요. 이번 한 주 이러한 오늘의 역사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61강 함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제61강 1956년 최초의 야권년대 편입니다. 최초의 야권년대가 1956년에 그렇게 오래전부터 야권년대가 있었군요. 야권년대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야권년대를 하려는 시도가, 의미 있는 시도가 있었죠. 1956년 선거였습니다. 3대 대통령 선거였죠. 하지만 이승만 정부를 꺾진 못했던 걸 보면 야권년대가 실패로 결국은 돌아갔던 것이고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 한 몇 주에 걸쳐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이 일제시대 때에도 독립운동을 실제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 시절부터 활동을 하셨고 또 우리가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도 미군정 시기에도 활약을 하셨고 어느 쪽으로든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독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시기별로 나눠서 또 주제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1940년대와 50년대를 이승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했었다고 하는 독립운동의 사실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독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 정말 틀린 표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일제의 조선 침략을 정당했었던 미국인 스티븐순을 처단한 전명훈 장유란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체포가 됩니다. 스티븐순을 처단을 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전명훈 선생님, 장유란 선생님이 구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석사 박사까지 받았다고 하는 이승만에게 구명, 통역을 해 줄 것을, 구명해 줄 것을. 그리고 그 당시 이승만은 많은 미국의 정계, 기독교계 인사들과 굉장히 친분을 나누고 있었던 전도유망한 한국의 미래 지도자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승만은 전명훈 선생님과 장인환 선생님의 변호, 통역을 거부하죠. 왜?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나는 테러리스트를 지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인들, 전명훈, 장인환 선생님의 행동은 조선의 독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냈었죠. 그렇죠. 안중근 선생님과 관련해서도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승만 때문에 의해서 이승만의 직접 간접 개입으로 테러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운형 선생님 계시죠? 김구 선생님 계시죠? 장덕수. 오늘도 이야기해 주실 많은 분들. 신익희 선생도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아무튼 독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대사에서 지난 회차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좀 드려왔었고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경제활동, 경제활동을 어떻게 미군적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원조 경제를 해서 받아왔다. 막대한 양의 경제원조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와 60년대는 북한에 비해 경제력이 굉장히 비교했을 때, 북한과 남한의 경제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북한에 비해서 남한이 열악한 상태였었다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이 원조 경제가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 누구를 배불리고 누구를 살찌웠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국면에서 이승만 독재를 몰아내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정당들이 어떻게, 야권 연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했었고, 어쩌다가 실패하게 됐고, 또 선거가 어떤 식으로 치러졌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그 사이에 전쟁도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통 혼란스러운 상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첫째,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1대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게 아니죠. 재원의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간선으로. 그래서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곧바로 6.25전쟁,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2대도 직접 선거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1952년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요. 직접 선거가 원래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직접 선거로 선거법을 바꾸죠.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것은 발채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전쟁 국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승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친일 자본가, 친일 지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인 한민당과 이승만이 결탁을 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의 어떤 전제적인, 왕처럼, 왕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한민당, 이승만을 지지했던 한민당에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한민당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자신의 어떤 지지세력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든 정당이 바로 자유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쟁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자유당에서도 이승만에 대한 반발 세력, 이탈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 자유당, 원외 자유당, 여러 분파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독재가 점점 강화되고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니까 반 이승만 연대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승만 독재에 저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당이 생기는데 한민당 세력이 주축이 된 민국당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자유당에서 이승만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탈한 세력. 그다음에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이승만에 대항하자라고 하는. 반 이승만 계열이 모두 다 모여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승만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열쇠에 몰리게 됩니다. 무소속이 한 65%, 70% 가까운 무소속 국회의원이 당선이 돼요. 국회의원들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의회에서 하는 간접선거 방식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이승만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직선제로 바꾸겠다고, 발책위원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7년 6월 민주화 항쟁 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하는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간 것과는 굉장히 다른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으로 연임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일부러. 그것도 그때 당시가 지금 전쟁 국면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 중이니까. 전쟁 중에 당연히 그래도 어찌됐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때가 1952년인데요. 전쟁을 통해서 심각한 위협 세력을 제거합니다. 이승만은. 그게 바로 여순반란 사건, 여순반란 사건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순항쟁. 그다음에 이것에 촉발된 계기가 된 제주 4.3항쟁. 그다음에 또 보도연맹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승만 독재가, 이승만 정권이 정권 재창출, 집권 연장이 될 것 같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처음에 같이 팀이었던 한민당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같은 팀이었던 자유당에서도 반발하는 세력들이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원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의 이런 의원들도 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1950년 선건데요. 1950년 선거에서는 62.9%가 무소속이에요. 아까 이야기를 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게 바로 부산 정치파동이라는 건데요. 국회의원들 중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빨갱이들이 있다. 그래서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국가를,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계엄령을 부산에서, 임시수도였죠. 부산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게 전쟁 중이라서 임시정부를 꾸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계엄령을. 그리고 나서 휴전선에서 적군과 북한군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는 국군을 불러들여요?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우리 군이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 중인데 뭐 하자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군사작전통제권은 대한민국에 없었는데. 미국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종국머리부터 전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군요. 본인의 권력 유지만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자신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10여 명을 감금하고 횡포를 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게 이게 바로 발췌 개헌. 이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게 되고 발췌 개헌을 7월 4일 날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열흘 있다가 7월 15일 날 정부 대통령 선거법을 통과시키고요. 그것을 18일 날 공포하고 나서 8월 5일에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굉장히 신속하게. 네. 18일 동안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 이야기는 곧 이승만을 반대하는 정당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정치인들의 홍보를 막는 거군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대통령이니까 국민들이 모를 수가 없고 그러면 나머지 야권에서 누군가 후보가 나오면 후보가 국민들에게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는 걸 알리려면 어찌됐건 상당한 기간이 요즘처럼 SNS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을 18일밖에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된다고 봐야죠. 그건.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이시영 그러니까 우당... 이외영 선생님의 형제죠.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시영 선생님이 이승만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병옥, 부통령 후보의 조병옥. 그런데 민국당이 한민당의 후신 아닙니까? 그렇게 내려고 하는데 이시영, 조병옥을 낼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거 일정에서 후보가 내봐야 이승만 독재 정권을 인정해 주는, 이승만이 당선되는 것을 용인해 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선거에 참가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내려고 했으나... 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도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최초, 이때 54세의 나이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병옥 선생님인 거죠.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18일밖에 안 되는... 그래서 조병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나는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과 싸울 사람조차 없다면 국민이 너무 불쌍하다. 독립투사로서의 이승만은 존경하나 행정수반으로서는 적격이 아님이 드러났다. 나는 이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대변하기 위해 선거전에 나선다. 이렇게 해서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국당이 급해지는 거죠. 후보를 안 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시영으로 이시영 후보를 내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명의 후보가 더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승만과 이승만을 포함한 네 명의 후보 중에서 조봉암 선생의 가장 인지도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아무런 조직적 기반도 없고 무소속이니까. 그런데 79만 표. 전체 유효투표의 11%. 그래서 민국당의 이시영 후보가 10%예요.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승만이 총 유효투표의 74%를 얻게 되니까 2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남하고 서울에서는 나머지 야권 후보 두 명 합친표보다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는 거죠. 대단하네요. 그런데 조봉암 선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다. 동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산주의자. 그런데 우리가 조봉암 선생님들한테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봉암 선생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조봉암 선생님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다가 사회민주주의자로 전향을 하는 분이죠. 그럼 잠깐 이걸 이야기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언뜻 듣기에는 특히나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약간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게 좀 정치적 개념, 경제적 개념이 다 섞여 있어서요.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보통 쓸 때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이런 얘기들이 막 쓰잖아요. 이게 그럼 전향을 한 건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걸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딱 느낌만 올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를 같게 보지요. 그런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조금 다릅니다. 사회주의는 정치체제, 경제체제라기보다는 사상의 체계다. 아, 사상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립되는 개념을 말씀드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사회주의에 대립이 되는 개념이 자유주의가 되는 거죠. 자유주의라고 하는 건 개인의 욕망,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욕망, 개인의 자유, 개인의 행복 추구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공동체의 행복을 보다 더 중시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인의 자유주의 말씀드렸는데 자유주의에 부합되는, 일치되는 경제체제가 바로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적 소유를 바탕으로 사유재산제도의 인정을 바탕으로 개인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는 자기가 버는 돈, 자기가 가지는 그렇죠. 경제체제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사상체계다라고 하면 자본주의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체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립이 되는 게 사회주의죠. 사회주의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가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국유화해서. 그렇죠. 분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경제적인 개념으로 공산주의는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사회주의는 같은 추구하는 반은 비슷하나 어찌됐건 약간 사상적인 이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는 뭔가요? 네. 사회민주주의는 뭐냐.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한.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문제점.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성취 동기 이런 것들이라든가 창의적인 것들 떨어지지 않느냐. 자유를 억압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를 약간 절충시킨 것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한 정치체제가 사회민주주의 체제인 거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얘기하는 노르웨이, 덴마크, 필란드, 스웨든 이런 나라들을 얘기하는데요.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여기서 복지라든지 이런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도태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받쳐주기 위한 안전망들을 최대한 많이 고민하고 이러한 분들을 또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런 유럽 국가들. 보통 보면 복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이런 류가 보통 사회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는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개념이라서 약간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바로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 민주주의의 반대가 사회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서 대표제를 뽑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봐도 대통령 선거든 무슨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대표제를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표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제대로 된 대표자였고 몇 명이나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거에도 온갖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요. 민주주의, 서구식,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죠. 서구식 대의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민주주의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민주주의 국가 중에,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 중에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가 몇 나라가 되느냐라고 비판하는 나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나라,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 다 제국주의 국가 아닙니까? 프랑스? 네, 유럽권 국가들이 이 부분.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죠. 네, 어찌됐건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렇다면 조봉환 선생님이 원래는 공산주의를 추구했었지만 중간에 사회민주주의로 바뀌었다, 바꿨다라고.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향? 전향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공산주의자가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전향이라고 하면 종교에서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개종이라고 하는데 이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자신의 신념, 가치체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전향하는 경우는 고문, 회유와 협박, 권력, 자신의 이익,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도 요즘 가끔 텔레비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를 보시면 되는데요. 조봉환 선생님의 어떤 일대기를 간략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조봉환 선생님은 1899년 인천 강화 출신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인천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1살 되는 해가 바로 1919년이죠. 3.1 만세 시위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동안 옥고를 지르시게 되고요. 그리고 1920년 대동당 사건이라고 해서 조사를 또 받으십니다. 이것도 독립운동 했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일본에서 사회주의 단체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박엘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자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하게 되고 공산주의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박헌영을 이후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박헌영과 함께 조선일보에서 사회부 기자로 재직을 하게 되는데요. 1920년대의 조선일보하고 1930년대, 40년대의 조선일보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의 조선일보하고도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다가 조선공산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공산당이라든가 국제공산주의운동,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의 어떤 주요한 이론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전형을 하시게 된 걸까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해방 직전이 되는데요. 조박원 선생님의 일대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요. 첫 번째로는 독립운동의 시기. 그러면서 이때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또 광복 직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진로, 민족의 미래, 국가의 장례를 위한 탐색하는 기간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다가 1948년 이후에 본격적인 정치를, 정치활동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해방 전후에 박헌영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제목이 바로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라고 하면서 공산주의를 비판하게 되고 자신의 사상이 바뀌었음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왜 사회주의자가 되었고 공산주의자가 되었느냐라고 보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체계로 조직을 건설해서 일제 저항하는, 적극적인 저항투쟁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원래는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사실은 계급자들 그리고 자본주의 자본가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레타리아 혁명, 자본가에 맞서서 싸우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개념이라면 국내에서는 우리가 사실 또 자본가들이 다 일제였기 때문에 네, 친일 자본가들이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 맞서 싸우는 개념이 당연히 일종의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라기보다는 독립운동 형식으로 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조봉암 선생님이 박헌영 선생님과의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동아시아, 우리나라, 일본, 중국, 소련의 공산주의 운동의 변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비에트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소비에트 연합, 즉 소련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레닌 시대죠. 레닌의 후계자가 바로 스탈린입니다. 그런데 레닌이 주창했었던 공산주의하고 스탈린의 공산주의가 상당히 좀 달라요. 이것은 공산주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스탈린과 레닌의 차이가 개인의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레닌 시대에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각국의 공산당의 관계가 수평적인, 동지적인 관계였어요. 모든 어떤 중국 공산당도 소련 공산당도 조선의 공산당도 다 똑같다. 평등한 입장이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제국주의에 의해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직적인 정치 질서와 사회 질서를 개혁하지 않으면 노동자, 농민들은 이렇게 굉장히 처참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것을 극복하는 거니까 어떤 계급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수평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론대로라면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스탈린 시대로 가면서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수직적인 관계. 이건 스탈린 개인의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면 소련을 중심으로 소련이 왕인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공산주의의 종주국임으로 중국의 공산당, 일본의 공산당, 조선의 공산당, 유럽의 공산당들은 소련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스탈린과 스탈린 지도부의 명령에 충실하게 복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원래 이론하고도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스탈린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의 모택동을 제거하려고도 했었습니다. 동지적 관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의 공산주의자를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김일성. 북에는 김일성, 남에는 박헌영, 조봉암. 조봉암은 대단한 이론가였거든요. 이러다가 또 박헌영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도 있었고요. 박헌영은 실제로 김일성의 어떤 김일성과 그다음에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단히 좀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실제로 박헌영 밑에는 이강국, 이승엽이라고 하는 미국의 간첩이 있었어요. 그런데 간첩이 대단히 두둔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김일성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한에는, 남조선에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일단 공격만 해서 내려오면 봉기가 일어나서 공산혁명이 일어날 거다. 약간 스탈린 스타일인데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자신이 소련 유학파 출신이다라는 걸 내세우면서 대단히 조금... 인력력이 있으신 분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위와 역량을 대단히 과대평가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때 조봉암 선생님은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어떤 계급의 문제, 자본가와 노동자, 농민의 그런 수탈, 지배와 압박의 문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독립의 문제, 민족의 문제도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했었던 것들은 바로 조선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었다라는 건데 지금 북한은 소련에 의해 소련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고 남한은 미군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고 남한에 있는 대통령 이승만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은 맞는 것이냐. 그럼 나는 공산주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냐. 민족주의 활동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했었던 거고 이러한 신념체계와 가치체계, 사상체계, 정치활동의 어떤 방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 게 바로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라고 하는 서신이 공개가 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서신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로 거듭나게 되신 거고요. 그러면서 건국준비위원회, 보완대라고 하는 자치조직을 건설하면서 독립운동에서 건국운동으로 정계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승만 정부 시절의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입각을 하게 되신 거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어찌됐건 이승만 정부에서 반공으로 그렇게 몰이를 해댔잖아요. 빨갱이 몰이를 하면서. 그랬는데 아무리 약간의 전향 편지, 전향한다는 편지 정도가 공개됐다고 하더라도 원래 공산주의자였던 사람이고 사회민주주의도 그렇다고 굉장히 막 그렇지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분이 농림부 장관까지 하게 된 건가요? 그만큼 조봉암 선생님의 독립운동에 있었던 경력과 사상체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의 건전성, 온건함에 대해서 이승만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실제로 조봉암 선생님이 입각하겠다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에게 입각할 것을 제의하고 입각교섭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입각교섭을 할 때 조봉암은 농림부 장관, 사회부 장관 가운데 무엇을 할 거냐라고 선택을 받았고 어떤 걸 할 거냐 골라라 이랬을 때 농림부 장관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근데 하필 농림부 장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회주의운동을 했었던 조봉암 선생님의 어떤 가치, 신념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 당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과제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친일청산, 그다음에 토지개혁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자신들이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바로 친일파 청산, 그다음에 토지개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토지개혁이 대대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반대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 바로 친일지주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한민당이었고 민국당이었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토지개혁, 우리 다들 사이도 다른 적이 있지만 그게 이제 거의 다 일본 지주가 갖고 있던 재산들이 우리나라 친일지주들에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토지개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한민당의 어떤 토지개혁에 대한 반발은 그야말로 처절할 만큼 저항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조봉암 초대농림부장관은 대단히 농업개혁,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이익,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단적인 얘기가 바로 뭐냐면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이 전면적으로 파측지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에서는 박헌영의 어떤 자기 과대평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실제로 남한에서의 토지개혁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을 하게 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군이 내려오게 되면 농민들이 북한군에게 대단히 지지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주의자였다면 공산주의자 조봉암이었다면 그런 사람이 농림부 장관이었었고 그런 사람의 주도로 토지개혁을 했었다고 하면 이게 배치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북한군의 남한의 어떤 진격 속도라든가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는 것을 막는데 조봉암 선생님이 일정하게 기여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당이 지속적으로 처절하게 아니면 죽게 아니면 살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봉암 선생님을 올가메입니다. 어떤 걸로? 장관이니까 관사가 제공이 되거든요. 관사 수리비를 횡령했다. 관사 수리비요? 네. 수리비. 집지는 건축비도 아니고. 수리비를 횡령했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검찰 조사 결과 무죄도 아니고요. 무혐의. 혐의가 없는 거죠. 무고죠. 무고. 모함을 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공격을 이렇게 받으니까 퇴임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아 정말 그냥 모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야 참. 그게 이제 친일파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땅을 건드리니까 눈에 까셨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그 당시에 재원의회 의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축산 조봉암 선생님께서는 재원의회 의원이었고요. 농림부 장관에서 물러나면서도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승만을 만나서 정치적인 조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미국 하지중장과는 아무 때나 만나는 관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군정의 어떤 고위관료 그다음에 또 미군 고위관료 그다음에 또 이승만 정부 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다양한 정치인들과 정치단체와 어떤 교류관계를 가졌다는 거죠. 오 신기하네요 정말. 공산주의자였잖아요. 정말 대단한 정말 희한한 분이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색안경을 끼면서 공산주의는 이래서 나쁜 거야 이래서 좋은 거야.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비판할 것은 정확하게 비판을 하고 긍정할 것, 보고 배울 것들은. 지금 공산주의의 장점, 사회주의의 장점을 채택해서 정치 이념으로 해서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이잖아요. 그다음에 프랑스라든가 남미 나라들도 자파 정권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서민복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복지공약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지 않고 정확한 눈으로, 이성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토론하고 비판은 날석이하고 그다음에 또 실수나 잘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이러한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만 봐서는 조봉암 선생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어쨌건 한민당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미움을 받긴 했겠지만 어쨌든 농림부 장관도 하시고, 어쨌건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 인사들에게도 좀 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승승장구였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척을 찌게 됐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농림부 장관, 관사, 수립 공급 행령 이렇게 해서 물러나시게 되고 그때가 전쟁이 나고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2대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갔던 거죠. 그만큼 국민들의 지지가, 정책에서 어떤 진정성이 보였던 거죠. 그렇군요. 무소속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1%나 나왔던.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 4명 중에서 이승만, 이시영, 무소속 출마했었던 신흥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비해서 지명도가 상당히 낮았어요. 그런데도 11%나 했으면 참 상당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1956년이 있는데요. 이건 직선제로. 직선제였죠. 이게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대통령을 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두 번 했고 세 번 했으니까 세 번, 삼선 연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4.45입 개헌이 되는 건데요. 203명의 국회의원 203명 중에 3분의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136표예요. 그런데 135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3분의 2 개헌선을 통과를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인가? 그래가지고 계산했더니 203명의 3분의 2가 135.3이다. 이것을 4를 버리고 5를 들어가면, 반올림을 하면 135니까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다. 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말장난을 했군요. 이런 식으로 4.45입 개헌을 해서 3선 연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4는 죽고 죽을 4, 5는 입 들어간다. 그렇죠. 반올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선거 시기 전후에 먼저 이제 민국당의 입장을 한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민국당 같은 경우에는 한민당의 후신 아닙니까? 네, 네. 이러다가는 우리의 가장 신익희 후보가 다음 차기 권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시영 후보가 아니고 신익희 후보. 아,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이시영 후보가 대통령에 나와가지고 조봉하 후보보다 득표율이 밀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이러니까 정권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반 이승만 정권, 반 이승만 세력들을 직결시켜서 거대 야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조봉함 선생님도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반 이승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2대 대통령 선거 때 무려 이시영 선생님 같은 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조봉함 선생님에게 투표율상으로 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민국당 그때, 민국당이 굉장히 좀 불안함을 느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3대 대통령 선거 때는 2대 때처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이시영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또 신익희 선생님하고 조금 헷갈렸는데요. 3대 때 나온 게 신익희. 그렇죠. 2대 선거에서 무소속의 조봉함 후보에게도 이시영 선생님이 밀린 거예요. 투표율이. 이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민국당에서는 이승만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 세력을 집결하는 반 이승만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3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봉함 선생님뿐만 아니라 상당히 진보적인 정치 단체,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국당이 결국 한민당, 친일지주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하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사회주의운동하던 사람들, 진보운동하던 사람들. 절대 섞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정책 대결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당성에서, 정책적 선명성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진정성에서 민국당이 밀리게 되는 겁니다. 친일지주들이 밀리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산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국당에서는 혁신적인 사람들, 진보적인 사람들과 정치단체들을 배제시킵니다. 그럼 조봉함 선생님도 배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당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당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일지주정당, 한민당이 이승만, 자유당 이렇게 연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친일지주, 일제 부역자들의 정당인 한민당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이다. 여기에 김성수, 김성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시영 선생님 독립운동가죠. 지금 말씀드리는 신익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상하이 임시정부 창설에 참여하신. 그런 분들이 일부 계시긴 하지만 많이 진보, 공산주의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이런 분들이 제외한 몇몇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이 친일지주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친일지주정당이 한민당, 민국당을 주도로 했었던 정당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민주당은 보수 반공야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승만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보수야당, 친미적이고 보수 반공이라는 성격에서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여기에 민국당 계열의 김성수, 신익희, 조병옥, 김도연, 윤보선. 윤보선 같은 경우는 대통령까지 지냈죠? 윤보선 같은 경우는 바로 윤치호에 가까운, 제가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친척이죠. 되게 가까운 친척입니다. 윤치호,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인 거고요. 어쨌건 간에 혁신계 인사들, 진보적 인사들이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진보당이 되는 겁니다. 조봉암 선생이 이끄는 진보당, 이름이 진보당인 거죠? 그렇죠. 그냥 진보당입니다. 그러면 2대 때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2대 때 이름만 바뀐 거지. 2대 때 민국당, 그리고 조봉암 선생님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3대 때도 그걸 걱정해서 반 이승만으로 뭉치겠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진보당이 있고, 또 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이승만 이렇게 되면 2대 때랑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권력에서 이승만 정권이 진보당을 탄압했을 것이다.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앞장섰던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과 같이처럼 언론매체라든가 여론에 국민들이 되게 잘 알려진 정당에서 진보당을 극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이렇게 종북머리를 하게 되는 거죠. 본인들이 사실상 반 이승만으로 뭉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반 이승만 친일 정당이죠, 사실은.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진보당이 결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진보당의 혁신적인 정책이 두 가지입니다. 최초로 평화통일을 주장했었던 정당이고, 그다음에 또 피해대중구제론, 피해대중이라고 하는 게 말하면 일제강점기,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피해를 입고, 그다음에 또 한국전쟁, 6.25전쟁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이승만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대중들을 구해야 된다. 이게 정치에 할 일이다. 그런지 주장을 했던 거죠.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진보당하고 결국 민주당이 야권연대를 그래서 하는 건가요? 마는 건가요? 네. 하게 됩니다. 56년에 세 번째로 대통령이 출마를 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나이가 81세입니다. 아이고, 참. 그리고 지금이야 70, 80세도 한참 활동을 하실 나이지만, 그 당시 1940년대, 50년대, 80살이라고 하면 대단히 고령이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통령이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죠. 부통령은 이기붕. 네. 저번에도 이야기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가 신익희,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가 조병옥, 아, 부통령 후보가 장면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대단히 관권선거, 금권선거가 되게 자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45입 개헌, 아까 이제 반올림으로 해서 개헌을 통과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야권의 힘으로는 야권, 각 정당들이 각기 나누어져서 싸워서는 대통령, 이승만 독재 권력을 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야권연대 해라, 후보 단위로 해라라는 요구가 아주 그냥 물밀듯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진보당도, 다른 정치 세력들도 후보 단위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승만을 꺾기 위해서 야권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의 선거구가 유명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다음에 자유당은 갈아봤자 별 수 없다. 부관이 명관이다. 아우, 끔찍하네요. 그때 진보당에서는 바로 평화통일, 피해대중구제. 그러니까 이승만은 북진통일 아닙니까? 네. 전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전쟁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또 죽어야 돼요. 바로 전쟁을 겪은 세대니까요.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에가 10만 명에 가까운 무고한 청년들이 추위에 군대가 끌려가기도 전에 굶어죽고 얼어죽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막대한 원조를 통해서 경제를 부흥시키라고 미국이 도와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러한 돈들, 원조 경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농림부 장관으로서 토지기역도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전쟁, 전쟁, 지금도 전쟁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전쟁 겪은 지 2, 3년도 안 됐습니까? 그 주위에만 가봐도 무너진, 포탄에, 폭격에 맞아가지고 무너진. 그 다음에 전쟁 나서 죽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있는데, 평화통일하자는데. 그렇죠. 남북이 화해하자는데. 그 진정성이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하는 피상적이고 감성적인 것보다는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었습니까? 그래서 진보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야권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명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하게 되나요? 실리키와 조병함, 조봉함 두 사람 간에?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는 게 조봉함, 조봉함 후본데요. 필요하다면 정부통령, 후보 지명을 백지화하겠다. 진보당에서. 포기를 하겠다군요.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가 조봉함, 부통령의 박기출 이렇게 됐었는데요. 나아가서는 조봉함, 자신의 출마까지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책임 정치를 수립하자. 수탈 없는 경제 정책을 실현하자. 평화통일을 성취하자. 이러한 정책을 대통령 후보의 정책으로 내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후보직을 탈퇴할 테니 진보당이 혁신적이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받아라. 이런 정치인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이런 정책을 하기만 해준다면 나는 얼마든지 사퇴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진보당이 대통령 출발을 포기할 테니 부통령 후보를 양보해라.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야권 단일을 하게 되면 관권선거, 금권선거를 자행했었다 하더라도 야권이 똘똘 뭉치니까. 부정선거나 관권선거가 없으면 야권 단일을 하면 권력 교체됩니다.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이승만 자유당 정부에서는 불안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 불안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누군가요? 바로 장면입니다. 아, 장면총리. 네. 장면총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현대사 열전, 현대사 열전이 바로? 장면에 대한 겁니다. 네. 먼저 일단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현대사 열전, 장면총리. 1899년 8월 28일 인천에서 출생하였다. 장시명은 다마오카 스토무이다. 1917년 경성제국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인 수원고등농림학교를 졸업하였고 동성상업학교 등의 교직생활을 하다 1933년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였다. 1938년 친일부역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간사에 선출되었고 그해 10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산하에 비상시 국민생활개선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명동천주교회를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가입시켰다. 이런 활동은 제7대 국무총리로 임명될 무렵 과거 전력논란의 원인이 들기도 하였다. 이승만의 반국노선을 지지하였던 장면은 과도입법위원으로 선출된 후 국립서울대학교 설치안을 발의하였다.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미군정의 진압으로 무리없이 통과되었고 이로 인해 경성제국대학은 그대로 국립서울대학교로 개편된다. 1956년 정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신혜키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후보에 출마하였을 때 자유당이 부통령후보 이기붕에 의해 그가 친일파라는 내용을 인쇄한 백보와 그의 얼굴을 일본인의 얼굴과 합성한 백보들이 거리에 나붙기도 했다. 1930년 4.19 혁명으로 총리가 낼 장면은 대한민국 정보수반으로서는 최초로 일왕 히로이토의 생일에 축전을 보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뜻깊은 천황의 탄신일을 맞이해 본인은 한국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충심으로 축하의 뜻을 표하며 천황의 끊임없는 건강과 귀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1961년 박정희가 5.16 군사반란을 일으키자 5월 17일 새벽 6시경 홀로 카르멜 수녀원으로 피신했다. 군사반란 주동자들은 장면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외무부 장관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으며 주한미국 대사관에도 자신의 은신처를 밝히지 않았다. 장면에 대한 평가는 정치사적으로 대한민국 정보수리프 최초로 의원 내각제를 실시하였다는 점과 4.19 이후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선거 절차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데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리더십 측면에서 장려는 나름대로의 근대화에 대한 이상과 정책을 갖추고 있었지만 체제 정당화와 정권 유지와 관련된 정치적 안목과 기술 그리고 엘리트 장악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그의 이러한 단점이 5.16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도 평가된다. 장면에 관해 14대 대통령 김영삼은 박정희는 역사적 죄인으로 쿠데타가 없었으면 그가 나라를 잘 이끌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간략하게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왜 불안해지는 건가요? 문제는 신익희 후보한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익희는 독립운동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민당을 이어받은 민주당은 친일주주정당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후보는 됐지만 명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 후보는 됐지만 당의 실권은 신익희 선생이 잡지 못했죠. 아, 일단 대통령, 그럴싸한 사람을 내보낸 거군요. 신익희 선생이 당 내에서 물론 민주당 안에 일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이 당의 주류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국민들 보기 좋으라고 내놓은 후보. 민주당의 극우파, 보수, 반공주의자들은 신당 추진 때부터 조봉암이라든가 혁신, 진보 인사나 진보 대력을 배척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 카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싫구나. 일단 확인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싫어했군요.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후보, 단일 후보 협상을 반대한 사람이 장면입니다. 그러면 신익희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조봉암이 기꺼이 양보하겠다, 사퇴하겠다, 후보 등록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 후보는 신익희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통령 후보는 누가 돼야 됩니까? 진보 당에서 해야죠. 속된 말로 장면 입장에서는 듣보자 박기출한테 부통령 후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할 건데. 네.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양보하고 부통령 후보도 양보해라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무슨 연대예요? 그래서 그건 연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면의 성격상 그걸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정치인이 또 그렇게... 대통령 후보를 양보할 테니 부통령 후보를 줘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직적으로 참모 출신들하고 참모들하고 단일화 추진회의를 보이콧트하기로 하고 실천에 옮깁니다. 아, 아예 단일화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러면 어차피 둘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가 안 되면? 야권연대가 안 되면? 신익희가 당선되는 걸 보는 것도 괴로울 거고. 그다음에 또 박기출이 부통령이 당선되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자기 세력, 자기 계보, 자기 정파의 세력 보존을 하는 것이 낫다. 아, 정말 개인적인 권력력만 어마어마하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 상관이 없었네요. 네. 대세로 봤을 때, 그 당시 여론을 봤을 때도요. 단일화만 성공한다면 신익희의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1956년 5월 3일 날 한강 백사장, 지금은 한강 둔칠해서 공원도 만들어놓고 지금 모래 받으셨어요. 그래서 수영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신익희 후보의 선거유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신문에서는요. 서울시내 상가가 거의 철시했다. 문 닫았다. 그다음에 또 서울시민이 그 당시 200만이었는데요. 20만 명이 유세장이 모였다. 이야, 인기가 어마어마했네요. 이대로만 되면 정말 제대로 된, 그것도 독립운동가 출신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조봉암 후보가 이승만을 공격하고 국민을 위한,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후보 단일화를 해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진짜 감동적인 경선 드라마죠, 요즘. 그렇죠. 그러면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완성적인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었을 테시고요. 그렇죠. 이념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와 과거 사회주의자였던 사람의 만남. 그러니까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갈등, 그다음에 또 남한 사회에서의 좌익과 의회의 대립과 갈등도 봉합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두 분 다 독립운동가 출신이세요. 그렇죠. 건국의 정당성, 권력의 정당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멋진 드라마가 될 수 있었는데 어쩌다가 뭔 일이 발생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5월 3일 날 유세애가 있었고요. 5월 5일 날 단일화 결정을 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신예키 후보하고 조봉암 후보가. 아, 단일화를 하기로 이제. 하루 전. 네. 5월 4일인가요? 네. 선거운동 도중 신예키 후보가 급속,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서거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니, 왜요? 건강에 안 좋으셨나요? 네. 물을 마시고 갑자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요. 물을 마시다가? 아니, 물을 마셨고 이랬는데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그... 뭐랄까? 의혹이 굉장히... 아, 연세가 아주 많으셨나요? 연세가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요. 여기에는 이승만과 이지붕을 개입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검을 했었더니 진료했었던 의사, 의료진하고 신예키 선생님의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창자가 시커멓게 썩어있었다. 부패에 있었다. 아, 뭔가... 5월이면 날이 따뜻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장마비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온도차가 많거나 굉장히 추울 때. 네.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 올 때. 그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심근경색이라든가 심장마비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오는데 이런 계절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창자가 썩어있었으면 뭔가 음독이라든지 이런 걸... 그렇죠. 그 열차에 보면은 열차에 음료수 파는 판매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매수해서 이기붕하고 이승만 측에서 매수해서 했었다. 그래서 음독으로 살해했다라는 의혹이 되게 강하게 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사실 뭐 우리가 장준하 선생님도 그렇고 역대로 그런 식으로 정적을 제거해왔던 사례들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승만은 또 정적 제거의 명소 아닙니까? 그렇죠. 김구 선생, 영은혁 선생 다 뭐 줄줄이 제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것도 자기의 인기를 훨씬 더 뛰어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익윤 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서거하는 바람에, 급사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대통령 후보가 단일화가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원래 단일화하려고 했던 두 사람이었는데 한 분이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조봉암 선생님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조봉암과 이승만의 대결. 그다음에 부통령 선거는 이기붕하고 장면의 대결. 그렇게 하면 사실 장면 총리도 그때 당시에 부통령 후보 자리 내놓기 싫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혁학적으로 신익희 선생님이 조봉암과 단일화를 하려고 하다가 서거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가 신익희 선생님을 추모하는 지지표가 조봉암에게 모이면 그 파괴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조봉암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 반면에 장면이 당선될 가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선거, 투표 심리상 한쪽에 몰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도 한 명 뽑아주고 야당도 한 명 뽑아주고 이런 문면도 좀 있었던 거고요. 같이 나가더라도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 나가더라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판단하고 말 문제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봐도 좋은 건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지금 야권 단일화가 합의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죠. 합의를 하러 가다가. 실체적으로는 조봉암 후밖의 대통령 후보는 없는 건데 신익희 선생은 후보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조봉암을 단일후보로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지지를 거부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면이라든가 민주당의 보수, 반공보수 세력은, 대다수의 반공보수 세력들은 조봉암을 지지할 것을 거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신익희 선생께서 돌아가신 와중에도 조봉암 선생까지 거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민주당은 조봉암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봉암에게 투표를 하더니 차라리 이승만에게 표를 주라. 라고 호소를 합니다. 헐. 그래서 신익희를 추모한다면 신익희에게 투표해라. 무슨 정말 나라 생각이라고는 나라 걱정이라고는 조금도 하자는 인간들이네요. 어쩜 그럴 수가. 신익희 선생께서 참 좋아하셨겠습니다. 아휴 참. 그런데 또 그런 여론몰의 국민들이 우리 또 국민들이 특히나 누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것에 또 많이 휩쓸리는 편이잖아요. 마음이 또 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쪽에 투표해 주세요 하면 또 신익희 선생이 많이 투표를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신익희 선생의 추모표가 엄청나게 나오죠. 이 상황에서 장면으로 보면 이승만과 신익희의 대결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승만하고 조봉암.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면 이기붕. 이것만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 정면 승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1956년 5월 15일 대통령 선거 결과 이승만 대통령 장면 부통령. 그런데 이것이 장면의 의도는 상관없이 이승만 정권에게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됩니다. 뭐 장면 부통령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또 야권에서 당선이 된 거니까. 52년 선거. 4년 전의 선거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금권선거, 관권선거가 자행이 됐었거든요. 불법선거가, 부정선거가 자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지난 52년 선거에서 72%의 득표에서 56년에 55.7%로 투표율이 20%가량 떨어지게 되죠. 오윤닥 관권선거 다 했는데도. 조봉암은 1952년에 11.4%에서 1956년에 23.8%.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유효득표의 30%. 그렇군요. 그리고 원래 그 당시에 선거의 패턴이 뭐냐면 여촌, 야도라고 해서 여당은 촌, 시골에서 득표를 많이 하고 야당은 도시에서 하는데 조봉암 후보의 표가 농촌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농림부 장관이시기도 했고. 그래서 호남의 농촌지역, 영남의 농촌지역, 중소도시에서 조봉암의 지지가 이승만의 지지를 압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참 신익기 선생님 계시고 했었더라면 참 얼마나 드라마틱했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대도시에서는 신익기의 추모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권이 단일화가 되면 농촌에서 조봉암이, 진보당이, 그다음에 도시에서 민주당과 신익기가 합쳐지면 독재권력, 우리나라의 독재정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당장의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도 이뤄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이승만은 그 다음 4년 후의 선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승만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조봉암을 없앨 필요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진보당 조봉암 선생을 빨갱이다 이렇게 몰아서. 몰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당 1년 만에 자유당, 민주당과 함께 3대 정당으로 급부상한, 급성장한 진보당에 대한 탄압, 보수 반공세력, 그다음에 또 이승만의 탄압, 그다음에 또 민주당의 방조로 조봉암과 진보당이 탄압을 받게 되는데요. 1958년 1월 12일 경찰은 진보당 위원장이었던, 진보당 당대표겠죠. 조봉암을 위시하여 간부 10여 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검거, 투억합니다. 그리고 조봉암에 대해서 간첩 혐의로. 대체 어디 간첩이었을까요?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어디 다른 데에서 갑자기 날아온 사람도 아니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계속해서 조선 한국 땅에, 조선에서 또 한국, 대한민국 땅에서 농림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 어떻게 간첩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도 그 당시에 그게 먹혀서 결국은 사형까지 선고받으시고 목숨까지 잃게 되신 거잖아요. 네. 참 정적을 제거하는 방식 참. 여기에도 조작된 간첩, 스파이였었던 양명산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조봉암 선생님께서 돈을 받았다. 북한의 돈인 것을 알고도 받았다.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그런 간첩 혐의를 모함을 받고. 지령을 받았으면 뭘 받았을까요? 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정말로 조봉암 선생님이 간첩이었나 빨갱이었나. 네. 그럼 조봉암 이외의 다른 사람은 다 무죄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거에 더 말이 안 되네요. 만약에 정말 진보당 자체가 조봉암 선생님과 이런 분들이 간첩이었으면 나머지 분들도 다 유지를 받아야 마당한 거 아닌가요? 같은 조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나중에 최근 몇 년 전이죠? 진보당의 정강, 정책, 평화통일론이 국시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증명이 됐죠. 네. 결국은 이미 돌아가시고 나서 무죄 판결을 받은 셈입니다. 네. 결국은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정적들, 그때 대통령 선거 나왔던 신익희 선생, 조봉암 선생 다 처리를 한 셈이네요. 그렇죠. 하나같이. 그 이전에도 여운영 선생, 김구 선생 해서 다 그렇게 처리를 했었고. 정적 제거 분야에서는 인간문화재급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죠. 네. 결국에는 조봉암 선생의 사형, 진보당 사건으로 인해서 이때가 1959년 7월입니다. 그 다음에가 바로 1960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고요. 이게 바로 3.15 부정선거. 그래서 부정한 독재 권력이 국민의힘으로 심판받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 진보당과 조봉암을 반대했었던, 배척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섰었던 민주당이 다시 4.19 혁명 직후에 권력을 잡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또 박정희 군사독재에게 권력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진짜 진보, 진짜 보수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헌신을 하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이 누구인지 바라보는 판단한 안목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독재 권력의 연장과 독재 권력의 횡포에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그러한 횡포에 협력하는 사람들과 정치 집단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집단인지 우리 눈으로 좀 똑똑히 봐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진보세력만의 힘으로, 야권만의 힘으로는 독재 권력, 부정한 권력의 횡포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하는 힘을 합쳐야만 국민을 위한 정치, 노동자, 농민, 민중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각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은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61강으로 1956년 최초의 야권년대, 안타깝게 실패로 돌아간 최초의 야권년대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말미에 또 코너를 하나 마련을 했죠. 역사 데자뷰, 요즘의 현실과 또 묘하게 오버랩이 되는 과거, 역사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짚어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요즘 뭐 신문에 많이 나오죠? 네. 청와대 문서가 유출되었느니, 많으니, 문꼬리 권력. 정윤의 게이트라고 하죠? 네. 배후실세. 네. 뭐 십상시라는 말이 나오죠? 네. 오늘은 십상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는 아니고 중국의 역사죠? 그렇죠. 중국 후한 말에 조정, 권력을 장악했던 환관. 네. 십여 명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명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12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0명이라고 해서 십상시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환관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환관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기능이 제거된 사람을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왕의 황제의 측근에서 황제를 보필하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환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십상시에 휘둘려가지고요. 그 당시 후한 말에 영재라고 하는 황제가 나라 이를 뒷전에 두고 거친 행동, 포악한 행동을 일삼아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십상시가 자신들의 권력욕에 오히려 충원을 하는 충신들을 제거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십상시의 난이라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2천여 명의 환관이 죽습니다. 아, 십상시가 난을 일으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 환관들의 어떤 전행과, 횡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럴까요? 매관매직, 그 때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환관들, 그 당시에 황제는 후궁들이 여러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후궁들이 황제와 좀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후궁들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궁의 침소를 가는 것을 배정하는데, 환관들이. 그래서 후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한테 돈을 안 주거나, 뇌물을 안 받치거나 이런 후궁들은 못생기게 그리고. 별의별 아주. 그런 식으로, 아 그렇군요. 십상시, 그런 십상시. 결국은 왕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권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왕의 최측근에 붙어서 자기 마음대로 휘둘렸던 환관들의 무리를 십상시라고 하고, 실제로 요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의 측근, 대통령, 지도자의 측근에서 지도자의 눈과 귀를 가리고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을 주로 십상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형편을 살피는 그런 정책을 폐암한 역사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서술되지 않을까요? 일단 십상시들부터 없애시는 게 정말 있다면요. 아직 지금 의혹이라고 하시니. 국민들의 대다수가 십상시가 있다. 정윤혜 씨가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의혹은 아직까지 밝혀진 것은 아니니까요. 사실이라면 그러한 십상시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분들을 확실하게 떨쳐내시고 본인의 눈과 귀로 국민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감사한 게 아니고. 오늘 61강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오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